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춤출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춤무라고도 하죠. 무용에서 무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무용을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거나 그런 예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춤출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한자에서 아랫부분이 부수가 됩니다. 어그러질 천입니다. 총 14액입니다. 위의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한글 모양 스가 보입니다. 써보겠습니다. 스 한글 스와 닮았죠? 이 부분입니다. 스 물론 하나씩 보면 선. 1, 2, 3, 4, 2. 선이가 되겠습니다. 스 로 봅니다. 그리고 아래에 하나, 둘, 셋, 넷. 줄줄줄줄줄줄줄. 그리고 일. 줄요. 한글로는 요로 봐도 됩니다. 이 부분을 싹으로 봅니다. 써보겠습니다. 지평선 위에 새싹이 자라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을 새싹으로 봅니다. 새싹. 이때 새를 지우고 싹만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싹이 되겠죠? 줄요를 싹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한일자.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전역석이 보입니다. 전역석을 디귿이 뒤집어져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점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티으스로 보고 타로 봅니다. 칠점이죠? 타로 봅니다. 타. 앞으로는 전역석을 타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한글 모양 디귿과 줄이 보입니다. 뎌로 보이죠? 뎌. 이 부분을 타, 뎌를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줄여서 뎌로 봅니다. 뎌. 그러니까 어그러질 천, 부스에 해당되는 말을 앞으로는 뎌로 보는 것입니다. 써보겠습니다. 타, 뎌. 뎌. 그러면 스싹뎌가 되겠죠? 이때 스싹, 윗부분. 윗부분이 가마를 닮았습니다. 가마. 그래서 가마로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마. 그리고 아래는 떼. 가마떼가 되겠죠? 가마는 이런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보기 힘듭니다. 드라마나 사극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마는 한 사람이 아내 타고 둘이나 네 명이 들거나 어깨에 미던 짐 모양에 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색씨라는 말도 있는데 세색씨는 갓 결혼한 여자를 가리키죠. 그러면 발음하기 전에 세색씨가 가마를 탈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춤을 추었지 하는 느낌을 가지고 발음하면 기억이 되겠습니다. 세색씨가 가마를 탈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춤을 추었지. 그런 일이 많죠? 그러면 발음해 보겠습니다. 꼭 큰 소리로 발음하셔야 기억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가맛대 가맛대 춤출무 가맛대 가맛대 춤출무 가맛대 가맛대 춤출무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가마. 스싹을 쓰는 것이죠. 스 싹 때 타 스싹 때 가맛대 춤출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